겟츠 미 field can 잡아보라고? 널 잡아주지 야 이놈마 어 , 놀뻘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소원이라는 국내 1인 개발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인디게임입니다 텀블벅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... 달성이 다 돼서 이제 나중에 곧 있으면은 정식 출시될 것 같아요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졌는데 혼자서 한국인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재미있을지 한국인으로서 한국인 게이머로서 이거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영어로 돼있네요 놀랍게도 영어를 잘하시나봐요 자 WASD로 움직이실 수 있고 스페이스로 점프 맵에 카메라가 고정이 돼있네 약간 리틀 나이트메어 같은 느낌인가보죠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영어 게임? 하긴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좀 진출을 하려면 이 키를 눌러서 상호작용 글로벌적으로 진출을 하려면은 영어가 훨씬 유리하긴 하죠 게임을 만들 때 영어는 거의 필수잖아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시오 What are you doing there? 그쪽에서 뭐하고 있니? 하여튼 뭐야 원숭이가 얘기를 하잖아 자막이 너무 스피드하게 지나가서 읽을 수가 없어요 I want to sleep with my 아빠랑 잠자고 싶다 여기 버튼이 있네요? 보여요? 아닌가? 그냥 장식인가? 오 달빛이 굉장히 아름답군요 오 달빛이 굉장히 아름답군요 약간 뭐라고 해야되지? 그래픽이 부직포로 찰흙이랑 부직포 이렇게 빚어가지고 만든거 같애 그죠? 되게 특이하네요 오 스페이스 누르니까 개빨리 뛰어 깜짝 놀랐네 아빠 어디감? Do not run 소원 이름은 또 우리나라 단어야 공이랑 소원이 같이 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어 어쩌다보니까 화분을 깨트려버렸네? 꽃들이 바닥에 떨어져 버렸당께 어 뭐야 깜짝이야 이거 공포게임이었나? 약간 공포 분위기가 나네 에픽게임즈라고 여기 써있잖아 자 이 공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자고 누가봐도 이거 데리고 가야될거 같잖아 아니 야 공 어디가 기다려봐 어? 뭐야? 네 데모 버전의 게임이기 때문에 버그가 좀 많습니다 네 데모 버전의 게임이기 때문에 공 증발했어요 내가 이렇게 뒤로 공을 삭 가리는 순간 공이 사라져버렸어? 자 이거 다시 읽으면 공이 떨어지 일단 그냥 가보자 아래로 아니 내가 제작 아 이거 플레이 영상 잠깐 봤을 때 오오오오오오오 뭐야 이즌나 디스리얼? 뭐야 여기로 떨어지면 여기로 다시 복귀가 되네 공부영상을 잠깐 봤는데 이거 공을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아 꽃병을 공으로 깨트려야 되는구나 일기장의 내용이 이거를 유추하는 거군요 공을 가지고 놀다가 저 앞에 있는 꽃병 겁나 큰데? 으흐 오케이 어쨌든 공이 증발했으니 우린 리겜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써글 자 공이 떨어졌죠? 이 공을 공을 요렇게 어디가 임마 천천히 아니 이게요 왜 이렇게 잘 튀기죠? 공 어디갔노? 아 여기 계속 굴러가고 있구나 아 야 정말 턱쳤어 이거봐 쟤 왜저래? 가지 말고 이리로 가 아 이거 또 공 사라질까봐 무섭다 야 어? 오 이렇게 아니 아 됐다 약간 바람 퍼즐인데 이거? 바람 게임인가? 오케이 내려간다 쭈루쭈루쭈루쭈루쭈루쭈루쭈루쭈 뽀개 화장창 화장창 와 소리도 없이 깨시네 오 꽃이 사방에 흩어졌어요 I think 오 오 This is just a dream 이거 그냥 꾸민 것 같애 으아아아아아아아 오오? 오 되게 자연스럽게 바로 밑에 층에 이게 있는 것처럼 보이네 좋아야 야 바람 게임 맞어 으아아앙 아 처음부터야? 야 바람 게임 맞어 이거 한국인들 게임이다 아마 암걸리는거 좋아하잖아 한국인들 천천히 천천히 됐어 됐어 막 도전정신 불러일으키는 그런 게임 다크 소울류 이런거는 아니더라도 여기 문이 있네 왜 안열리죠? 뭐지 어 뭐야 너너너너너너 빵이에요 고기에요 햄이에요 뭐에요? 자물쇠가 있네 여기 부엌이야 어 뭐야 너너너너너너 너너너너너 유캔고어웨이 아임고인툴이 알마이바이 바이바이 셀프 히히 돼지네요 얘가 뭐야 상어라고? 니가? 너너너너너너 여기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뒤에 음식이 있는데 이거 다 자기꺼라고 못보내준다고 하네요 뭐야 이거 상호작용 키 누르라고 뜨지도 않았는데 상호작용이 되네 R이랑 F 뭔가 단서가 있을텐 어? 위에 시침이 있네? arenig 오호오호어 바로 열리죠 까떡히 그럼 이걸로 이걸 열면? 와 포크다 설마 포크로 돼지를 찔러죽이기? 죽여 죽여 죽 죽 죽 주말밤 죽 죽 주말밤 스읍 오 뭐야! 뭐야? 포크로 바닥을 뚫었어? 대박 오 먹는다 되게 맛있게 먹네 귀엽구먼 좋아요 점프로 열 수 있 문이 왜 저런식으로 떨어지죠? 가만 우리 저번에 만난적 있지 않던가? 빠라빠라바랑 이 공이 세개 세..아니 너무 많은데? 뭐야 이것들 뭐야 이 기둥들은 어? 떨구는 족족 여기로 떨어지네? 어떻게 해서든 다 떨궈서 무게를 늘려야되나봐 떨궈서 넣어보자 다 떨궈 다 떨궈 맞아? 오 기운다 펴는거 맞나요? 뭔가 조금씩 내려가고는 있는거 같긴 한데 밀어 뭐야 나 왜 수염 났어 아 아니구나 그림자였군요 캐치미이 퓨캔 잡아보라고? 널 잡아주지 야 이놈아 아아 눈뽀어어 웰컴 아 이게 물건을 쌓아서 쟤를 잡아야된 끝났어요? 소원이가 실제 자시 개발진의 자식이었구나 딸을 모티브로 만든 게임이구나 오 뭔가 되게 감동적이다 나도 내 자식 낳으면은 그 아이를 주인공으로 한 게임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 오오 아이가 커서 이 게임을 하면 얼마나 좋아할까 이게 나야? 이러면서 진짜 멋있다 소원이라는 게임이었네요 굉장히 짧고 단순했지만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소원이도 이쁘게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마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 지저버거 지저버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